안녕하세요. 나녹스 주주, 녹스지킴이입니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나녹스의 FDA 자료 제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26일 나녹스는 월티소스 3D 디지털 단층 합성 시스템에 대한 회사의 510K 자료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자료들을 보면, 에레즈 멜처 CEO는 FDA 첫 번째 모델을 철회하고 Q-Sub으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모델의 결함은 모두 픽스했고, Q-Sub를 진행한 이유는 FDA와 인터랙션을 늘리기 위한 조치이며, 시간 관계를 고려한 최선의 결정이었으며, FDA도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을 만족스러워했다고 하였습니다. FDA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Q-Sub를 통해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출하고 보안받고 피드백받는 몇 달씩 기다리고 하는 절차보다는, FDA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며 진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Q-Sub를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에서 제기한 결함들은 다 해결되었으며, 보통 Q-Sub는 75일 정도의 답이 오지만, 나녹스는 4주 정도 만에 토론 날짜를 잡고 장시간 논의했다고 하였습니다. 제출이 완료되고 2022년 기준으로 승인까지 평균 108일이 소요되는데, 몇 번의 자료 제출 경험이 있으니 이 기한 또한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29일에는 뉴욕에서 논딜로드 쇼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FDA 제출은 당연히 필요한 뉴스였을 겁니다. 주주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구독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